이 옷을 설명을 한다면 등판이 충분히 넓고 앞판이 작고 그리고 아모리 그러니까 이 소매 밑이 깊이 여기까지 닿고 어깨선이 옆으로 빠진 듯한 이러한 선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등판에서 강한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단추를 잠그었을 때 앞판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등판이 충분히 크니까 앞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런 옆에 밴드를 깊이 탔는데도 이 부분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고 밑으로 유연하게 떨어지는 이 모습 그리고 편안하게 앞부분이 여유가 충분히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움직였을 때 움직였을 때 앞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이 부분이 움직여도 앞뒤로 자연스럽게 공간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옆 V존도 자연스럽게 밑으로 흐르면서 밀착되면서 뒤로 빠져있는 이 모습 이런 밀착감 슬림해 보이는 이런 밀착감 그리고 움직여도 뒷짐을 줘도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까지도 생각하고 이 라펠 끝선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퇴열로 배우는 제가 한 48년 넘어서 옛날 그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모든 세계적인 브랜드가 다 변했는데 안 변했기 때문에 옛날 양목점들이 많이 퇴보를 하고 후퇴를 한 거라고 우리의 철학, 우리의 생각, 우리의 마인드를 갖다가 문화를 갖다가 입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고 지금 또한 많이 하다 보니까 나폴리 스타일하고 프렌체 스타일하고 그들의 생각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인드를 또 넣고 우리 생각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의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생각과 같이 옷 속에 홀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물지 말고 잘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뛰어 끝까지 뛰어 잘합시다 감사합니다